대구시는 지난해 대구시의 우수 교통시책 1위로 동대구역 주변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선정되는 등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중앙버스 전용차로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는 지난해 제3차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의 대구시내버스 전용차로 효율화 방안과 지역교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요구 방안을 토대로 향후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이 가능한 구간은 동대구로 동대구역에서 수성구민운동장역 방향과 중앙대로 반월덕역에서 명덕역 방향, 달구벌대로 담티고개에서 고산력 방향으로 이들 구간은 도시철도와 연계해 교통 흐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